제이어스 나왔다 새해 이제 구정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침 식사로 떡국을 한번 준비해서 아버지께 좀 끓여드릴까 생각하고 떡국을 준비했습니다. 떡국. 떡국도 만만치 않은데 떡국이야 뭐 떡 넣고 국물 넣고 끓이면 되는 거니까 항상 쉽게 생각하죠. 떡국 만만치 않습니다. 홍닭을 태운 남자라고 해야죠. 홍태남. 아 저거 뭐. 제품 쓰면 이게 기분빵하겠네. 근데 자신감이 진짜 뭘 믿고 자신감이 그렇게. 어 스탬펜 쉽지 않은데. 저기다 지단을 혹시. 아 지단 만드시겠다. 스탬펜에. 스탬펜에. 으음. 으응. 으으. 으으. 아 뭐하는.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? 저 원래 참기름에다 계란 후라이 해먹어요 안 돼요 왜요? 참기름은 가열하면 안 돼요 맞아요, 발압점이 높으면 아니 가열해도 돼도 그 맛이 맛있는데, 구조하고 가열하면 발암물질 나와서 참기름, 씨앗기름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몰랐네, 처음 알았네 나 항상 한 끼 왜 이길 수 있네 아, 참기름은 안 되는구나 게다가 제일 힘든 팬에다 하고 있어 안 붙어, 안 붙으나? 저 붙을 거 같아요 그냥 달라붙죠, 참기름을 쩔깍 발라가지고 뒤집게가 어딨어 주걱으로 할까? 밥 주걱이야? 밥 주걱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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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걱으로? 어? 그래, 붙어 봐 뭐야, 이거 계란이? 많이 당황하겠죠? 쉽지 않더라고요 미치겠다 나도 미치겠다 아버지, 저 힘들어요 본 건 많으신데 뭐 오는 거야? 아버지가 일복이 많으시다 왜? 네, 제가 아버지 떡국 끓여드리려고 그래? 그것도 기사 만드는 거야? 네 여기 기름 좀 덜 들어갔나 보다 괜찮아요 가수에 기름을 넣어, 이렇게 발로 그럴까요? 여기 기름도 있어 여기 참기름 아, 이렇게 참기름 네? 네 어우 초곱 몸에도 묻는 데가 있지 안 해봤으니까 초보자 그렇지 뭐 더 거기 바랄 때 뭐 있겠어? 아버지가 참 포기하셨네 네 에이 이게 뭐냐 이게 걸레죽지 만들어서 걸레죽지 아버님이 이제 험한 말씀 안 하시는데 걸레죽지라는 표현을 거의 뭐 봉서가 나오는 게 네 여기 쉬고 계세요? 제가 맛있게 떡국 끓여드릴 테니까 여기 좀 앉아계시지 아니면 좀 쉬고 맛있을 거 같아, 간파 하하하하 새콤 새콤 에이 맛있어요 걸레죽지 만들어라 하하하하하하 국물이 끓고 있구나 떡을 미리 불려야지. 물에다 담그지도 않고. 아니 물에 불려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지금 노란 거 붙이려고? 네 노란 거. 기름을 한강을. 참기름 되게 좋아하시네. 저것도 참기름이에요? 다 참기름. 풍미가 터지겠네. 일어나셨다. 되게 불안하신 것 같아. 몰랐어요? 저 뒤에서 저렇게 보고 계신지. 프랑스로 네. 안녕히 계세요. 오랜 게 불안불안해. 계란말이 가 됐는데? 약간 더워 이마살을 찌푸려 그게 굳지 않았을 때 뒤집는 거야 떡국도 한 번씩 이렇게 줘서 주고 저 다 밑에 달라붙는 거야 지단을 빼서 여기 저기다 놓고 쓸어야지 어휴 튀겼네 거의 떡국 다 끓였을 것 같은데 네, 끓였어요 팥을 넣어 팥을 넣어 대파를 반으로 잘라서 두 개를 해서 탁탁탁 잘라 두 개를? 네, 두 개를 해서 부두 여기 아바타네, 아바타네 아바타다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코치로 하시네 와, 기름이 그럴순데? 서울에 시우가 만들어주면 떡국을 다 먹네 처음 해드린 거니까 되게 맛있을까 맛없으면 어떡하나 했죠 고소한 풍미가 있겠죠 맛있게 드시네요 음, 맛 괜찮다 괜찮아요? 음, 간도 잘 맞고 역시, 육수는 시판육수 고소한 풍미가 소고기는 1차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떡국 너무 맛있는데? 처음 끓였는데? 나 처음 끓이고는 되게 잘 끓였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떡도 적당히 퍼지고 네 뭐, 처음 먹어본 거 같은데? 아들한테? 아들한테? 사실 그렇지 뭐 보면은 피곤하다고 그러고 또 늦게까지 자고 하니까 하면 내가 해줄지 뭐 보자마자 내가 놀랬지 뭐 거의 40여 년 만에 처음 해드리는 거죠? 네 네, 아버지한테 그렇죠 현무 씨는 아버지가 현무 씨 요리 드셔보신 적 있어요? 저 옛날에 어릴 때 뭘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뭐 뭐 찌개인가 뭐 옛날에 한번 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맛은 되게 없었는데 되게 즐거워하셨던 거 보면서 순간 생각났어요 아 이게 뭐냐, 이게 뭐냐 즐거워하셨구나 이게 뭐냐고 오늘 설날 이렇게 너하고 같이 이렇게 떡국 먹으니까 우리 한해도 다 무사히 아주 잘 지낼 거 같다 이제 떡국 다 먹고 소유도 됐으니까 인절미 만들어서 여러 사람 나눠 먹자 인절미? 네? 인절미 만들어서 인절미를 만들자고요? 응 인절미 만들어? 갑자기? 인절미는 거의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똥매즈 똥매즈를?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어머니 떡 할 때 옆에 앉아서 좀 콩콩을도 묻혀주고 옆에서 앉아서 그런 거 했어 뭐 떡은 뭐 숭편도 잘 빚고 그래 그래 ㅎㅎㅎㅎ 네 떡판이요? 이게 떡판이야 와 이것도 100년 된 떡판이에요 100년이요? 집이 100년 됐으니까 100년 된 떡판 그럼 이것도 오래됐겠네? 그것도 오래된 거고 그룹마 옛날을 옛날 그룹마? 소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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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구지 응 이것도 옛날에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절구통으로 해서 찌고 막 그랬었는데 이야 여기다 이제 보리 같은 것도 하고 와 그리고 쟁기? 이건 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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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르는 거 봤지? 그럼요 소각 끌고 가고 응 그렇지 요거는 이제 보리 훓는 거 이건 소 매달 그래서 구루 막 끓는 거 가래라고 이렇게 퍼내는 거 흙 같은 거 이렇게 또랑칠 때 박물관이네 진짜 민속툰 같아 응 펜션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네 우와 너무 좋겠다 이제 떡반을 닦고 어이구 몰라 이거 어떻게 먹을까? 아 이거 무겁네 혼자 들어? 네 혼자 들으려면 어? 쁙겨 무겁네 어이게 무거워 쁙겨 무겁네 쁙겨 무겁네 어이게 무거워 닥쳐 닥쳐 와 이거 무겁네 네 뭐 백짓장구 맞들면 낫다고 같이 들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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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 우와 같이 해 같이 같이 아버지도 혼자 하신다 아유 아버지가 장사하셔 이게 웬일이야 어 같이 왔들어 하하하하 아버지 와 다 놓고 제가 깨끗이 닦을게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? 저 수심이 장갑 끼고 난 떡 가져올게 네 찰밥을 런지 자세인데 저건 저렇게 힘든 자세로 할 이유가 그니까 아 keen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닐까봐, 겁난다. 다칠까봐, 겁난다. 아우, 불신해. 아우, 해외 팬들이 보고 있는데. 스텝이 꼬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안해서. 아, 고무장갑게 해가지고 미끄러워. 아이고, 아이고. 미끄러워, 미끄러워. 미끄러워, 미끄러워. 미끄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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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워. 가운데 잘 맞히세요. 찹쌀밥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? 맞아, 맞아. 떡매. 저당이었죠. 몸을 더 많이 흔드네요. 꽂아버리고. 안 빠졌어. 자, 이 모든 굴욕을 떡매로 한번 날려봅시다. 이거 하면 되죠. 뭔가 어려워요.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. 쑥 먼저 해? 예, 쑥으로 하자. 아,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오오오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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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아아 아아 사설에 딱딱이 집어라 안 되는데 그렇지 굳기 전에 해야 되겠죠 오우 좋다 어우 역시 공주의 남자 역시 공주의 남자 아이고 아이고 헛손지 진짜 허당이다 왜 웃고 어디 때려 골이 띵하겠는데 이거 아아 아아 지금 바꿔줘야 돼 어우 어우 너무 덥다 이제 접목 뜯은 입까지 다 뺀다 어우 빨리 할게요 간다 간다 어어 잘한다 됐어 와 어머머 30분을 쳤어요? 네 이게 밥알이 굳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날이 추우니까 네 어우 비슷해진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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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사 먹어요 그냥 불안해 죽겠어 너무 무서워 아 나 진짜 아 아버지는 놀라지도 않으셔 춘청동뿐이라 딱 지나고 있어서 손까지 치면 어떡해 손 못 쓰자네 자 다음부턴 떡을 사 먹자고 사 먹고 그 생각하게 되지 그 생각하게 돼 아휴 이거 화놓겠다 어때요 한 번 더 올래? 한 번 더 해? 아직 모질러요? 네? 더 쳐야 돼? 힘들면 그만하고 아니야 아니야 안 들어? 아휴 힘들면 그만하고 뭐 하란 얘기는 아니고 힘들면 하지마로 그냥 서린 거 먹는 거지 뭐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네 곱게 잘 쪘는데 네 니가 힘들으니까 요만큼만 하고 안 힘들어요 한 열 분 더 해 한 열 분만 더 해 한 열 분만 더 해봐 이게 다 안 힘들려면 안 힘들려면 아버지가 시우 씨 사용법을 너무 잘 아신다 은근히 계속하게 그죠? 다 부려먹어 네 아홉 골고루 열 와 됐어요? 됐어요? 네 수고 많았다 아이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먼저 눕겠는데 아이고 와 아우 저 떡 맛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가져오세요 갖고 오시지 네 가져왔어? 아니요 굳어서 떡국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 떡은 얘기를 하네 간이 뱉었나 한번 먹어봐 아 꿀 아 꿀 맛있겠다 옆에 맛있어요? 응 맛있어 오 찰짐 소리가 아 ASMR 최고다 우와 대박이다 음 와 아 음 오 찌피는 맛이 있대 아래 모여 네 네 약간 씹히는 맛이 그러네 음 떡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와 이거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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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거예요? 먼저 우리 닭 준 친구 있지? 저 저기 구령에 사시는 분 야 이놈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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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닭 잘 못 잡으시던 아저씨 오 오 하튼 고마웠어 그래 자 가 알겠습니다 그래 다 됐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어 지금 어디 있어 아 거기 있지 어 지금 야 야 그런데 넌 뭐 했냐 어제도 연락이 없어 어 나 지금 똥 만들으라고 똥 만들고 있어 똥을? 어 너 너네 저 뭘 이하냐 아예 이 사람아 저기 정주니까 또 설날이니까 똥 만들어서 가야지 어 인절미 만들어서 갖다 줄 테니까 어디야 어디야 지금 있는 데가 여기 아 거기 나 어디야 거기 무슨 말이야 어디야 거기 그니까 글로 와 알았지 어 어 기다려 어 보자 조금 이따 어 다 알아듣는 거죠? 어 거기가 어디 글로가 어디 모이는 데가 거기라고 그러니까 어디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? 응 장소는 얘기 안 하고 글로 오라고 거기로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모이는 데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? 응 이승현 씨 아버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아 너무 멋있으세요 역시 원조 와 너무 멋있다 와 피지컬이 와 진짜 멋있으시다 네 모델의 제품이고 와 모델 출시기가 멋있네 달라요 잘 빨으셨어 목도리가 너무 예쁘다 네 모자고 짱맞게 진짜 멋쟁이세요 저 어디로 가면 돼요? 아 거 거기가 어디요? 응? 거기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아는데 내가 가는 데를 알아야지 어디까지 떡집 가는 데 있잖아 부여 시장? 응 시장 쪽으로 네 여기 지하로 들어가 여기요? 여기 지하도 거기가 여기에요? 도대체 여기 어딜까 네 여기서 뭘 하실까 고수업 치시나? 네 그런 생각이 있었죠 뭔 소리가 나는데?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응 저 친구들 그 있어 가봐 아니 음악소리가 들리는데 따로 와 음악소리가 머릿속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 뭐 사발해야? 섹소폰 소린데 어머어머어머 대박 닥준 친구 우와 연주하시는 게 우와 모임 리더스라는 모임인데 같이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또 섹스콘도 부르고 연말에 송년회도 하고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 진짜 네 시유 씨는 몰랐구나 전혀 몰랐어요 오케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네 안녕하세요 잘 났어 와 이야 저기 이거 인절미 만드셨어요? 저하고 아버지가 같이 만드셨어요 둘이 만들어서 아 그래 고맙지 이야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? 그럼 들기 맛있지 그냥 이게 인절미 먹어야 오래 산다거든요 그래 여기다 놔 여기 여기 여기다 놓고 먹자고 여기 놓고 너도 먹어야지? 너도 난 먹었어 먹었어? 그럼 구경만 해 불을 듬뿍 듬뿍 발라도 응? 많이 발라야지 불을 많이 발라야죠 그래? 네 그럼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한번 옛날식으로 해봤어 반짝반짝 저분은 너무 화려하세요 네 저분은 미스터트롯 준비하신 아니 딱인데 나도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뭐 만들어 보고 있어 밥알이 좀 씹혀 아직까지 응? 덜 쳤지? 응 아니 이게 다 밥알 다 덜 쳤지? 저거 하지는 못해 아 다 하지는 못해? 좀 씹히고 해 맛있어 그래? 아들도 보여주시네 맞아 아 이거 똥 만드는다고 힘들었군 내가 이거 똥처럼 무지하게 힘드는데 그럼 네 무지하게 쳤어요 무지하게 쳤어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이러려고 계속 쳤어요 치유가 아니고 만든 건 또 전국에 뭐 먹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 없지 이거 참 이해가 그니까 그렇죠 맞아 해외 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아버지는 우리 멤버거든 우리 섹스 선배인데 네네 네넨 모르지 참 보지 그럼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제일 선배야 아 83 83 83요? 응 놀랬지 야 너 헬스 동기야? 헬스? 운동도 잘해 그렇죠 운동 좋아하시죠 얼마나 되셨어요? 오래됐어 10년 이상 됐어요 응 오래됐지 아 그리고 10년 우리 제일 막내 네 70 70이야 70이라고요? 놀랬지 동안이지 70? 와 진짜? 너무 젊어 보이신다 와 40대 40대 같아 보이시는데요 그니까 와 엄청 동안이세요 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밴드 좀 하시고 음악성이 아주 뛰어나 섹스폰 짝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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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 아 노래가 노래 누가 아세요? 내가 섹스폰 불러 아 여기 노래 보컬이세요? 아 중요하네 보컬 메인보컬 메인보컬 와 아버지 노래 부르는 거 제가 거의 못 봐가지고 어? 노래 잘하세요? 잘해 잘해 목소리를 줄였어 이야 역시나 그럼 팝송 같은 거 잘하십니까? 팝송은 끝내줘 아 그래요? 그럼 많이 알지 끝내줘 저런 취미가 있는 거 자체를 모르셨던 거예요? 전혀 몰랐어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잘 몰라 하하하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지 제가 몰랐던 건 이야 내가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취미가 뭔지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들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휴 아들들은 왜 이럴까 하하하 굉장히 노래 연습장 온 지는 몰랐어요 노래 연습장 온 지 몰랐어? 저기 친구분들 만나러 온다고 그냥? 떡 갖다 주신다고 하더니 옷을 차려 입으시더라고 맨날 잠바만 입고 그러시다가 코트도 입고 머플러도 하시고 한참 멋을 부르고 오셨어 아 일물이 좋잖냐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서 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아야 될지 말이야 하실 거잖아요 하하하하 역시 부여 전염무라 하하하하 아 옛날에 너희 아버지도 모르지 어렸어 모델 일기생이야 일기생 알아요 알아 그거는? 어떻게 아냐 그거 하하하하 패션 모델도 하시고 이야 멋지시다 광고도 한 100편 넘게 찍으시고 너무 멋있다 김용혜 씨하고 한국 셰링 모델 거기 같은 요즘 얼굴이 좋아하고 피자크루프도 하고 와 진짜 큰함이다 여기 시골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거든 네네네네 아깝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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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건 네가 문제더라고 네 너 장계 가야지 결국은 저 얘기로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서 있는 똥만 하면 뭐하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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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계 갈 생각은 하지 네 뭐 때 되면 뭐 때 되면 뭐 때 되면 아니야 때되면 네 사람은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지 되야지 너도 자녀가 굳건하게 잡히car 명절인가 보다 그렇죠 하하하하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했잖아 아니 네가 또 걔는 거 잘 묶고 그래서 아빠 한 번 노래하는 거 노래 한 번 멋있게 들어봐 한 번 한 번 봐 기대되는데요? 그래 그거 하자고 어떻게 멋있게 하나? 불러보신 적 있어요? 아들한테서? 불러온 적 없어 그런 노래 걔들이 나 노래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같이 노래방 다니고 이래는 좋은데 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런 건 또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가 봐 나하고 좀 그런 건 다른 거 같아 시호가 같이 가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 말이 선뜻 안 나오시지 또 그렇더라고 같이 못 갔어 노래방 한 번 못 갔어 가지는 아 아 아 아 아 조금만 그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노래 그렇게 그런 모임까지 나가면서 좋아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가요 완전 다른 모습을 봤네요 저희 프로 덕분에 신기한 경험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가요 가 괜찮아요? 보랏빛이 없어 이 노래 너무 좋아요 dream 실려 전 흠려 불 한국타yss 이동 콜라 오랏빛이 없어 신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어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간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모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잘하시네 음정이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네 어려운 노래인데 잘했어요 잘했어? 몸 아프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실 때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내가 음악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어 세시봉 그때 있었고 뭐 정루 에디션에도 있었고 뉴 월드도 있었고 뭐 이래서 매일 가다 싶어 음악 가는 거 싫어 친구들은 거기서 만나고 언제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야 진짜 너무 멋있다 서울서 디제이 노릇도 하고 시골로 낙향을 해서 차 그건 많이 여러 가지 농사도 접으고 그랬는데 재밌었어 그럴 때 추억이지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만 인식을 하는데 우리랑 똑같이 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냥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자꾸 있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역할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평생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맞아요 무슨 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취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날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맞아 오늘 또 녹화를 끝내고 한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너무 좋다 취미가 뭐냐 헉 아버지 너무 놀래시는 거 아니에요? 야 왜 그래? 뭐 이렇게 취미가 뭐다 라고 하면 알았다 라고 끊을 것 같습니다 뭐야? 잘 알겠습니다 뚝 오늘은 그거까지만 네 그거까지만 좋네요 어떻게 잘 부른 것 같으냐 어떠냐 목 아파가지고 잘 불리시는데 강기 불리시는데 안 나와 안 나와 강기 걸려 아 야 잘하지 아빠 너무 잘하시는데 너 처음 보지 이런 거 처음 봐요 그치 앞으로 이제 부여의 가수를 만들라고 우리가 부여의 가수 부여 가수를 만들라고 너 한 곡 잘하려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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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뭐 하나 해라 한번 해봐 너도 노래 잘하냐 아니 아니 못하지 어 네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 뭐야 아 이거 뭐야 왜 하냐 네가 오는 소리를 나의 눈을 봐요 나의 눈을 봐요 나의 눈을 봐요 그대의 눈빛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어 임영웅 씨한테 안 뒤지는데요 어 노래 잘하네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너무 못해요 밥을 해봐 아니 아니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얘가 동욕 같은 것도 괜찮아 어 야 그냥 못하는 게 더 멋있어 노래 잘하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게 매력이야 아니 아버지하고 둘이 하나 부를 거를 선택해가지고 하나 불러봐요 이거는 해야 돼 해야 넘어간다 이거는 해야 넘어간다 쉬운 건 뭐 없어요? 쉬운 건 아니 아니 뭐 아는 거 아는 게 뭐 너 아는 거네 백마강 달밤 그 노래 부여 노래 부여 노래 할잖아 백마강 백마강 아니 그 부여사람은 뭐 그 노래는 알아야지 꿈꾸는 백마강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 노래 이거 아 아 아 아 네 아버지 이렇게 어깨 이렇게 이렇게 손 올렸던 모습이 처음이라서 아 진짜 아버지의 또 이런 모습도 있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이렇게 손을 올리시는 거가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가슴을 약간 울리는 느낌? 아유 참 시기는 낙과 달린 맛 옛날 같구나 아유 참 아유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